한글자막 by 한효정 잊지 못할 사랑이라 생각했었는데 잊혀져 가네요 어느새 어떻게 해간지 모르는 하루 해가 저렴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묶인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등배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 수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자자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오르면 자꾸 숨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어떡하죠 나 그대를 믿고 살아요